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월 9일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언더처블의 킬포인트가 공개됩니다 예지, 유나가 선택한 언더처블의 킬포인트는 바로 기지개 댄스 구간입니다 기지개 댄스는요 양손으로 목을 잡은 상태에서 기지개를 펴듯이 양옆으로 팔꿈치를 펴다가 에너지 있게 한 번 쳐주는 그런 동작이 포인트인 구간인데요 제목 그대로 언더처블한 이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에너제틱한 퍼포먼스가 보고 싶으시다면 기지개 댄스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류진채령이 선택한 언더처블의 킬포인트는 바로 빤바리 댄스 구간입니다 중독성 강한 훅 부분의 구간인데요 줄을 서듯 대형을 만들고 반반반박자에 맞춰 좌우파를 앞뒤로 번갈아 뻗어주시다가 두 번째 반반반박자에는 저기요! 하고 부르듯이 어깨를 세 번 두드려주는 동작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치의 중독성이 있는 퍼포먼스가 보고 싶으시다면 반바리 댄스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이치의 중독성 강한 훅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언터처블의 킬포인트 기지개 댄스와 반바리 댄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킬포인트가 오직 원더킬포에서만 스페셜하게 공개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